점진강 패들보드 투어집니다. 다남이 있는 덕분에 부르는데 남동쪽에서 하던데 남동쪽으로 부르기 때문에 바람을 둥지고 다운윈딩으로 내려갈 수 있어서 좋습니다. 섬진강 추리가 약간 여기가 왔습니다. 바람이 아주 생쌩 불어서 잘 내려가겠네요. 아주 바람을 타고 하동 송문공원까지 갈텐데 다행히도 바람 흩되게 시간도 절약되고 힘도 덜 들이면서 지금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. 잘 나오고 오리뚜마리가 올라오는 대부분 오리뚜마리가 정리하죠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